보이그랜더 녹턴 42.5mm F0.95 렌즈는 초점과 조리개 조작을 모두 수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완전 수동렌즈입니다. 고급 수동렌즈답게 초점링의 만듦새나 조작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조리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리개는 전환시키는 두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 무단조리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 수동렌즈이고 만듦새가 뛰어나고 조작감도 좋지만 모든 초점과정에서 수동초점을 매번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은 번거로운 요소이기도 하고 이러한 고급 수동렌즈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촬영자가 촬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익숙해진다면 MF 촬영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바디에 따라 다르겠지만 MF 확대 기능이라든가 포커스 피킹을 추후에 지원하는 기존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보다 정밀한 수동초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삼각대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정확한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AF를 지원하는 기존들보다 더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동초점 렌즈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해당 렌즈를 구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